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 시려 할 수 있지만 주저앉지 말고 넘어질 순위까지도 철거하지 말고 나보다 날 사랑하는 나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일어날처럼 오늘을 살아야지 잠시 시려 할 수 있지만 주저앉지 말고 넘어질 순위까지도 철거하지 말고 나보다 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받쳐 오늘을 살아야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받쳐 오늘을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